여기 어디? 또 어디가? 내가 애들이니까 맛있는 거야, 내가. 아이고, 아이고. 여기라고. 여기라고, 여기. 시장 같은 데가 간 것 같아. 어머니, 나 삼계탕 만들라고. 어, 뭐야, 이거 뭐야? 뭐야? 강남 한복판에 아직도 남아 있는 여기라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애들이니까 맛을 넣을 거야, 내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참아 씨 아니야? 어묵이야. 어묵이 같은 거, 난리같지? 강남 한복판에 아직도 남아 있는 여기라고. 아, 진떠배기, 진떠배기. 어머나, 진짜. 아니, 어묵이. 어머니, 나 삼계탕 만들라고. 어,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직접 지금 저기 만들고 계시네, 그죠? 우와. 이게 뭐야? 한번 먹어볼까요? 한번 먹어볼까요? 이거 꽂아주는 거지. 네? 강남 한복판에 아직도 남아 있는 여기라고. 아, 여기라고. 그거를 꽂아주는 게 아니라, 참아 씨, 이거는. 네. 김치에다가 보쌈 싸서 먹자. 내가 애들이니까 맛있는 거야, 내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진떠배기. 보쌈 싸서 먹자. 야, 어묵에 묵은지를 싸서 보쌈처럼. 아, 이렇게, 이렇게. 이야, 대박. 내가 애들이니까 맛있는 거야, 내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야, 이거 죽인다. 아, 해봐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내가 애들이니까 맛있는 거야, 내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진짜 맛있겠다. 구입해야 하나. jumped Shirley 그러면서 안녕. user на Claudia 씨 Eveningdel. WITHIN Girl Maidu. sensitive meat to the gun that you need. Oh, no. Maidu. demasiado 맛있어. 기가 막히지? 진짜 맛있다. 내가 애들이니까 맛있는 거예요, 내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김치랑 조합이 이렇게 잘 맞을 거라 생각도 못했네 우리 기름에 튀기다 보니까 좀 느끼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김치가 잡아줘요 내가 애들이니까 마셔둔 거예요 내가 여기 어묵집 안녕하세요 어머니 강남 한복판에 아직도 남아있는 영동시장 내가 여기 영동시장을 얼마 자주 오는데 강남 한복판에 아직도 남아있는 영동시장 헤어스타일이 다 똑같으세요 근처나서 여기 엄청 다 좋아요 내가 애들이니까 마셔둔 거예요 내가 이리들 오셔 이리들 오셔 빨리 와 찬아씨가 빨리 오세요 빨리 이리 오세요 나는 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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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애들이니까 마셔둔 거예요 내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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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어디신데? 대구 어디신가요 우리? 3점 더 강남 한복판에 아직도 남아있는 영동시장 영동시장 아 어떡해 너무 행복해 강남 한복판에 아직도 남아있는 영동시장 영동시장 아이고 너무 맛있어 그게 내가 애들이니까 마셔둔 거예요 내가 강남 한복판에 아직도 남아있는 영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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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저렇게 하는데 아들 손주 같잖아 막 그러면 내가 애들이니까 마셔둔 거예요 내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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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 또 어디가 내가 애들이니까 마셔둔 거예요 내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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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라고 여기라고 여기 시장 같은 데가 간 거 같아 아 어 범원이 나 삼계탕 만들라고 어 뭐야 이거 뭐야 뭐야? 강남 한복판에 아직도 남아있는 영동시장 강남 한복판에 아직도 남아있는 영동시장 영동시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애들이니까 마셔둔 거예요 내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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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아 시장이야 어묵이야 감사합니다 어묵 난리가 있어 강남 한복판에 아직도 남아있는 영동시장 영동시장 아 진더맥이 진더맥이에요 어머나 아 진짜 아니 어묵이 네 범원이 나 삼계탕 만들라고 어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직접 지금 저기 만들고 계시네 그죠? 네 이게 뭐야 한번 먹어볼까요? 예 네 이거 꽂아주는 거 아니야 강남 한복판에 아직도 남아있는 영동시장 영동시장 그거를 꽂아주는 게 아니라 차라리 씨 이거는 네 김치에다가 보쌈 싸서 먹자 내가 애들이니까 마셔둔 거예요 내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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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겠다 오 나이스가 저절로 남아있는 강남 한복판에 아직도 남아있는 영웅은 저녁 시장이야 그쵸? 기가 막히지? 진짜 맛있어 응 내가 애들이니까 맛을 넣은 거야 내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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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뎅이랑 김치랑 조합이 이렇게 잘 맞을 걸 생각도 못했네 속이 우리 기름에 튀기다 보니까 좀 느끼할 수 있잖아 그거를 김치가 잡아줘 내가 애들이니까 맛을 넣은 거야 내가 진한 아무도 여기 어묵집 안녕하세요 어머니 강남 한복판에 아직도 남아있는 영웅은 저녁 시장이야 내가 여기 영웅은 저녁 시장은 얼마나 자주 오는 데 강남 한복판에 아직도 남아있는 영웅은 저녁 시장이야 이제 헤어스타일이 다 똑같으세요 여기 엄청 다 좋아요. 내가 애들이니까 맛을 넣은 거예요, 내가. 아이고, 아이고.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빨리 와, 차나 씨가. 빨리 오세요, 빨리 이리 오세요. 나 대구, 대구. 대구예요, 대구. 내가 애들이니까 맛을 넣은 거예요, 내가. 아이고, 아이고. 대구 어디신데? 대구 어디신데? 3점 더. 강남 한복팔에 아직도 남아있는 영롱. 영롱이지 않아. 아, 어떡해. 너무 좋아. 강남 한복팔에 아직도 남아있는 영롱. 영롱이지 않아. 아이고, 너무 맛있어. 그게 내가 애들이니까 맛을 넣은 거예요, 내가. 강남 한복팔에 아직도 남아있는 영롱. 영롱이지 않아. 영롱이지 않아. 저렇게 하면 돼. 아들 손주 같잖아, 막 그러면. 내가 애들이니까 맛을 넣은 거예요, 내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기 어디? 또 어디가. 내가 애들이니까 맛을 넣은 거예요, 내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기라고. 여기라고, 여기. 시장 같은 데가 간 거 같아. 어머니, 나 삼계탕 만들라고. 어,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제레시. 강남 한복판에 아직도 남아있는 영롱. 영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애들이니까 맛을 넣은 거예요, 내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참아 씨 아니야? 어묵이. 감사합니다, 어묵이. 감사합니다, 어묵이. 강남 한복판에 아직도 남아있는 영롱. 영롱이지 않아. 아, 진더맥이, 진더맥이에요. 어머나, 진짜. 아니, 어묵이. 어머니, 나 삼계탕 만들라고. 어,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직접 지금 저기 만들고 계시네, 그렇죠? 우와. 이게 뭐야? 한번 마셔보실까요? 한번 먹어볼까요? 이거 꽂아주는 거, 지금. 아니요. 강남 한복판에 아직도 남아있는 영롱. 영롱이지 않아. 그거를 꽂아주는 게 아니라, 차라리 씨, 이거는. 네. 김치에다가 보쌈 싸서 먹자. 야, 내가 애들이니까 맛을 넣은 거야, 내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보쌈 싸서 먹자. 야, 어묵에 묵은지를 싸서 보쌈. 아, 이렇게, 이렇게. 이야, 대박. 내가 애들이니까 맛을 넣은 거야, 내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야, 이거 죽인다. 쫄쫄쫄. 아, 해봐요. 아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내가 애들이니까 맛을 넣은 거야, 내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와, 진짜 맛있겠다. 나이스가 저절로 나와요. 강남 한복판에 아직도 남아있는 영롱. 그렇죠? 기가 막히지? 진짜 맛있어. 아멘